산업인이 현장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6, 7교회 부교육자였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무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이 교회를 잘 알겠죠 그래서 제가 교적부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교적부를 정리하면서 사무원에 물어보니까 많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처음 부임해 온 누구입니다 하고요 복음을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서로 누구인데 보냈냐 교회에 안 오고 있는 가족에게 전혀 어린 게 아니고 사무원 보고 물으면 다 가르쳐줘요 누가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안 오는 이유까지 설명해요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너무 좋아하는 걸 보죠 가족들이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거 아닌데 나는 평생 살면서 이런 전도사 처음 받으라고요 어려운 걸 한 것도 아닌데요 초등부를 딱 맡았는데 초등학생의 특징이 복음을 잘 못 들어요 말씀을 잘 못 들어요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대학 청력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다락방 운동 초등학교에서 집에서 모여서 말씀 운동을 했고요 팀사회 그러니까 집이 이제는 그거 하는 집이라 미션홈 현장에서 전문교회 지교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 영도에 가니까 교인이 몇 명 없어요 277군데 다락방 운동을 폈습니다 3년 만에 천명 제자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답부터 내겠습니다 흐름을 바꾸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싹 다 흐름 바꾸는 겁니다 왜 오천 종족을 부르느냐 세계 성계의 흐름을 바꾸라 왜 많은 중직자를 세우느냐 현장 전도와 교회의 흐름을 바꾸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용히 흐름을 바꾸면 돼요 가난 교회마다 문제가 다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전혀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주제가 하나님은 아니고 육신의 얘기에요 그래서 조용히 전도하는 사람만 찾아내서 전도운동을 펜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흐름을 뒤바꿔 버려요 산업인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흐름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냥 흐름을 바꾸려고 하니까 쉽게 보이더라고요 90%의 사람들은 무능하다 그렇게 봤어요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중에 40% 정도는 포기하고 사는 사람 그 중에 그래도 몸부림치는 사람 한 50%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바탕이 안 되어 있어요 근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아요 그걸 보고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하고 싶지만 실력이 없어 기초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90%의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어 90%의 사람은 그냥 생활을 할 수 없이 살아요 한 40%는 할 수 없이 살아요 그 중에 50%는 몸부림쳐요 10%의 엘리트들이 있어요 10%의 엘리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싹 다 네피림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왜 전도 운동해야 되는지 저는 쉽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죽어 가는데 그래서 복음화 하려면 영적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흐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세상 바꾸는 흐름에 내용이 보여요 아니 이 내용을 예수님이 얘기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하고 40일을 설명했어요 망대를 세운 겁니다 이 망대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도 세우고 여기다가 이정표도 세우고 다 하는 거예요 이집사 그리스도께서 초월적인 힘을 주시는 여정을 가는 걸 설명했어요 이게 25 하나님의 힘이죠 예수님이 군데군데에 이정표를 설명했어요 이 이정표는 영원인 겁니다 그리고 흐름에 목표가 나와요 이게 땅 끝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거 알아들은 중직자가 로마스 16장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인들 중직자들 진짜로 응답받으셔야 돼요 땅 끝까지 땅 끝이 어딘가 알고 계시죠 바울은 스바나라고 본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본 거예요 저는 오천 종족으로 본 겁니다 땅 끝 봄 못 들었으니까 흐름 못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제일 안되고 있는 게 누림이 안되고 있잖아요 누림이 안되니까 두 번째 걸 못 해요 기다림 이 두 개를 놓쳐버리면 세 번째 것이 안보여요 도전 누림이 되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도전할 수 있어요 이게 흐름의 목표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죠 부활하시자마자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로 가라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중직자와 산업인들은 이 축복을 받은 0.1%의 사람들이었다 요즘 무슨 뭐 많은 소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다리세요 뭘 그렇게 못 기다립니까 못 누리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교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기다리세요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나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있어요 약속한 것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마토를 기다리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는 안디옥으로 그때부터 이제는 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로마로 로마로 이렇게 간 겁니다 이때에 오는 응답이 하나 있어요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누가 말해요 보금화 된 사람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보금화가 되고 세계화가 된 거 합친 글 보고 세계보금화 세계화가 안 됐단 말이지 그런 노예로 그걸 원하는 거요 눈을 열어야 되니까 거기 가서 오천 종종 보금 전해야 되니까 보금화 시켜서 보내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세계화 보금화 이걸 지금 성경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도움 줄 건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지 여러분이 내놓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전도한 그것밖에 없어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자네를 위하여 네가 살아남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저기 신기한 게 나오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가병 318명이 있을 만큼 축복했어요 예, 반드시 전쟁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반드시 전쟁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소돔 왕을 이고 나니까 소돔 왕이 재물을 갖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나는 이걸 받으면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할 거 아니냐 못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 축복이 그 아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샘 근원을 얻었다 아니,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께 나왔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샘을 얻었는데 이삭은 샘 근원을 얻었어요 르호봇이란 넓은 땅을 얻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세계보험이 되니까 여러분이 딱 이 흐름만 알면 역살납니다 내일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설교 들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찾아내라 내가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의 흐름을 찾아내라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응답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는 전도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내는 거에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이걸 본 겁니다 그 이전에는 되는 게 없어요 그 내용만 적혀 없었어요 이 중요한 흐름을 이드로가 본 겁니다 이 중요한 흐름을 라합이 본 겁니다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말씀 성취 전도 성취 기도 흐름지 않으면 그걸 지금 자꾸 확인해 남 따라 할 거 없어 내게 있다니깐요 그걸 아는 사람은 주의를 예배드리다가 막 감역이 되지 어떻게 이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위대에게 주신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시대의 흐름을 보게 만든 겁니다 네가 뭐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준 겁니다 이날 이후로 자 지금 성경 보세요 11기상 18장 1절에 15절 오바다는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선지자 죽이라고 하는데 숨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본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인지 알지 않습니까? 성공했는데 뭐라고 말하십니까? 단일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했다 뭔 뜻을 정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흐름을 봤다 어떻게 해서 로마서 16장 사람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두고 영원히 있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꼭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전도 현장 가서 가장 기도하는 내용이 옛날에 뭐였는가 하니까 이 흐름을 딱 보고 바꾸는 겁니다 세 가지 뜰 흐름 바꾸는 겁니다 이거 안 바꾸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검토일 시대 열지 않으면 전 교회는 죽어요 세 가지 뜰 만들지 않으면 전 세계 후대는 죽어요 아무리 작은 걸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시작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네가 좋아하는 걸 해 네가 잘하는 걸 해 맞는 말이죠 그거는 탈란트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세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시대 흐름을 봐야지 보입니다 렘드 일곱 명이 이걸 본 겁니다 그러면 저기서 반드시 이게 보여요 절대 필요한 게 보입니다 그렇죠? 당연, 필요, 절대 보입니다 나이가 40 넘어가는 분들은요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마세요 평생 반복이 힘들어 그러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오면 안 돼요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그거 보러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참 미안한데 먹고 살기 힘들어 불신자 심부름해야 돼요 그 정도면 괜찮아 사탄 심부름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전국 세계에 있는 산업인들 시대 흐름을 보라 내게 절대로 필요한 게 뭔가요 나왔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고 이 축복이 전국 세계 산업인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앙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왕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전국 세계 산업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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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